어 제가 장 초반에 매매를 잘 안해요 일복 매매로 하다 보니까 뭐 자동으로 매도를 걸어 놓거나 이렇게 하는데 오늘은 좀 아침부터 좀 부지런을 좀 떨었습니다 제가 종배를 한 종목이 하나 오션 이었어요 하나 오션을 들고 왔었는데 아침에 좀 추가로 좀 더 매수도 하고 했는데 어 얘가 못 갈 거 같은 느낌이 들었던 이유가 갑자기 LG 엔솔이 움직이더라구요 그래서 2차전지 쪽으로 돈이 몰리게 되면은 어 얘네들이 굉장히 무거운 애들이라 이쪽에 돈이 쏠리는 모습이 나와버리면은 다른 종목들 가기가 좀 힘들겠다 이런 판단이 좀 들어가지고 하나 오션은 좀 정리를 했구요 그 HLB를 만약에 정배를 했더라면 아마 첫봉 은봉 확인하고 여기서 2봉이나 그 다음 봉에서는 손절이 나갔을 거에요 아마 여기도 다 깨졌고 근데 이게 어젯밤에 유한양행이 그 FDA 승인이 났다 이것 때문에 아마 HLB가 실망 매물이 좀 나오지 않았나 어 너는 왜 승인을 못 받냐 약간 이런 식인 것 같아요 음 오늘 좀 매매가 장중에 좀 지켜봤는데 좀 쉽지 않은 시장이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 분봉에서 제가 이 종목을 중간에 한번 여기서 85,000원에서 매매를 했었고 그 다음엔 지켜만 봤는데 어 어 이런 움직임을 보여요 이렇게 이 평선들이 이렇게 역배 상태에서 옆으로 기어가는 형태 이런 자리에서 사실 욕심은 좀 많이 나요 내가 좀 싸게 살 수 있다는 욕심은 나지만 어 매매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그 LG 엔솔 같은 경우에도 오늘 뉴스를 달고 올라오긴 했지만 어 어 큰 그림에서는 이 240 장기평선을 좀 넘어가 줘야지 시세를 좀 제대로 뽑을 수 있겠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거가 큰 의미는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아마 그 HLB의 오늘 분봉 차트에서 옆으로 이렇게 횡보하는 형태 어 이런 그림이 HLB 에서 아니 LG 엔솔 에서도 연출이 되지 않을까 뭐 대충 그런 식으로 좀 보고 있구요 자 관심 종목을 제가 그 로봇주를 원래 좀 초이스를 했었는데 얘네들이 시세를 줘버렸어요 적당히 올리고 끝났어야 되는데 요정도만 올리고서 좀 머물고서 끝났어야 되는데 슈팅을 좀 더 주는 바람에 어 내일 오전에는 좀 빠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구요 어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움직여 가지고 개인적으로 그 SBB테크 를 샀는데 안 가더라구요 안 가가지고 여기서 매도를 했더니 그 다음에 급등이 나와 그래 가지고 굉장히 약 오르고 그런데 얘네들이 얘가 또 투자 경고를 먹어요 그래서 물량을 조금 정리를 하지 않았나 싶기도 합니다 그래도 내일 한번 좀 봐야 될 것 같구요 어 이렌시스 그래서 어 레인보우 하고 SBB테크 이렌시스 요정도 좀 보도록 하고요 지금 시간 외에 움직이는 애들이 전선 애들이 움직여요 어 전선 애들이 움직이기 때문에 장 초반에는 전선 애들을 좀 봐야 될 것 같고 어 장 후반에 아마 로봇주들 한번 좀 같이 살펴보면 어떨까 대략적으로 그렇게 시나리오를 좀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종목 좀 더 신규주 인데 넥스트 바이오 메디컬 이라고 어제 상정한 종목 이에요 오늘 일봉에서 보시면 십자도지가 발생을 했죠 그래서 음 예 같은 경우 보시면은 그 오늘 hlb 나 이런 애들은 거의 이러고 끝났단 말이에요 이러고 끝났는데 예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돈이 한번 들어와 주면서 어쨌든 상방으로 가려고 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대략 한 24,300원 정도 여기 저항라인을 넘어가면은 시세를 한번 뽑아 줄 것으로 좀 기대를 하고 있구요 어 일봉에서 이렇게 십자도지가 발생을 하게 되면은 보통 십자도지의 한 요정도 여기를 넘어가면은 상방으로 보는 거고 하방으로는 대략 한 22,000원이 깨질 때는 종가상 깨질 때는 또 이런 은봉이 하나 크게 밑으로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주이긴 하지만 이 종목도 단타 관점으로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에는 전선 애들 대원전선 이라든지 대한전선 그리고 또 산일전기 이런 애도 좀 보도록 하고요 시간이 좀 올랐기 때문에 너무 갭을 많이 띄우면 조금 기다렸다가 그 일상 그래요 그 유한양행도 오늘 FDA 승인이 났다고 해서 갭을 많이 띄우고 이 첫봉을 무조건 기다려야 돼요 첫봉을 기다렸는데 이렇게 꼬리를 길게 달았다 누군가가 팔아먹었다 팔아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잡아먹는지 안 잡아먹는지 보면서 대응하는 게 아무래도 장 초반부터 물려가지고 하루종일 고생하는 일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 좀 참고를 해야 되고 오일선 이탈하는 은봉 회복이 나오는지 이런 부분도 같이 체크해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선 애들이 지금 시간이 움직이기 때문에 전선 애들은 이런 관점으로 내일 체크해서 보도록 하고요 넥스트 바이오메디컬하고 로봇주들 같이 한번 체크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간단히 이렇게 마무리 하도록 할게요